음악 음악 토 좋아 친구가 야호 랄랄라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는 머녀라 좋아 좋아 자 오늘은 마오야 너 밥 다 먹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니? 밥 다 먹은 다음에? 잘 먹었습니다. 어 그래 그래 맞아 잘 먹었습니다. 이거 중국어로 알려줄게. 잘 먹었습니다 해도 되고 배불러요 라고 해도 된대. 잘 들어. 출바울러 어 발음 좋다. 출바울러 어디다가 뭘 쳐봐올래? 아니야 출바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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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고나서는 항상 출바울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러면은 잘 먹겠습니다는 왜? 잘 먹겠습니다는 중국어로 따로 굳이 없대. 그냥 시에시에 하고 먹으면 돼. 시에시에? 응 시에시에 시에시에? 응 알겠지? 고런 편이 조금 쎄스 자 그러면 나는 저기 출판하러 갈게. 짜잔 잠깐 잠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 어디 더 주세요. 아아 더 주세를 말 안하고 갔어. 그래야지 더 먹잖아. 그가 자가 유지한 손에 말 안하고 자리에 꼽아 참고